프랑스에서 2,100만 관객 몰이를 하며 10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린 영화, 언터처블 1%의 우정 국내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1%의 아이콘들이 총 출동했는데요. 평소 스케줄로 바쁜 스타들의 만남이기에 시사회 현장은 그야말로 화기애애했습니다. 스타들이 손꼽는 그들만의 1% 우정.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한다는 스타의 절치는 누굴까요? 투게임의 수롱이 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친구 우정이라고 하면 저희 2PM 멤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 자리에는 없지만 나머지가 갑자기 보고 싶네요.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야구단에 있는 동료 배우들과 그 다음에 맨날 술 친구로 있는 조승우랑 저에게 소중한 친구는 임창정 그리고 백터맨 김성수 이들의 막역한 우정은 시대도 나이도 심지어는 상상도 초월한다고 합니다. 저한테 다 공통점이 있어요. 희열이, 싸이, 문서영, 경님이 다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. 서로 싸워도 심각하지가 않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겠지. 나이는 다 틀리지만 다 친구라고 생각해요. 자, 이 특이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는 누굴까요? 친구이자 동료이자 가족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슈퍼주니어에 있어서 1%의 우정을 꼽자면 저희 멤버들을 꼽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100% 아닌가요, 저희는? 100% 그렇죠, 저희는 100%인데 1% 아니, 100%의 특별함으로 똘똘 뭉친 스타들은 어느새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며 자신의 소중한 절친을 소개했습니다. 영원히 함께하죠, 얘들아. 전신 불구에 상위 1%의 귀족남과 가진 것이라고 신체가 전부인 하위 1% 무일푼의 만남을 그린 언터처블 1%의 우정은 오는 22일 국내 팬들에게 특별한 우정을 선사할 예정입니다.